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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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아 슬라임을 만져볼건데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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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모아님께서 무상으로 슬라임을 제공해주셨어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마켓이라서 이렇게 만지면서 수다 떨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에 삼삼이 슬라임은 제가 만진 다음에 후시노금으로 나레이션처럼 입소리를 넣었는데 수다를 넣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좀 겹쳐가지고 시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만지면서 수다떠는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제가 지금 손이 되게 건조해서요 건조할때 만지면 손에 붙거든요 슬라임은 그래서 액티베이터라고 손에 안붙게 해주는 용액을 조금 바르고 만져볼게요 이게 액티베이터라고 해서 슬라임을 단단하게 만드는 용액인데 이걸 손에 바르고 만지면 잘 안붙어요 손에만 발라줬어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손에만 발라줬어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우 예쁘다 이 구도로 ASMR 촬영하는건 처음이라가지고 아 예쁘죠 저는 이렇게 물풀로 만든 투명 슬라임을 좋아하는데요 일명 클리어 슬라임이라고 하죠 저는 클리어 슬라임을 되게 좋아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슬라임 잘맞는진다고 놀라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원래는 슬라임 유튜버였답니다 만지 잘 맞히는게 당연한 약간 이게 이름이 사과통조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과통조림 느낌 나고 향도 사과향이고 야들야들은 물젤리 슬라임이에요 지금 마이크가 제 입앞에 있어서 슬라임 소리는 잘 나는데 너무 재밌다 그 다음꺼 만져볼게요 그 다음꺼는 딸기에 연유크런치라고 오 예쁘다 이 뭐라고 해야될까 퍼티베이스라는 것이 여기에 모아 슬라임의 특징인데 뭐 해야될까 오 좋다 약간 약간 단단한 느낌의 베이스가 특징이에요 손에 자랑 묻고 딸기우유 딸기우유 냄새 나요 딸기우유 마이크 앞에서 만지면 소리 되게 크게 날텐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약간 좀 딱 지금 저희 집이 좀 서늘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이 좀 서늘해가지고 약간 댕댕한 것 같기도 하고 슬라임이 너무 좀 댕댕하다 느껴질 때는 글리세린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슬라임이 좀 농도가 풀려요 근데 굳이 저는 조금 이렇게 댕댕한 채로 만지는게 더 좋아서 이거는 비니 리폼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손에 자극이 오는데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짠 다음은 모아 슬라임의 시그니처인 퍼티 퍼티 슬라임이에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수제 퍼티는 천천히 늘려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마치 수제사탕 같은 고독 질기한 질감의 특징인 슬라임입니다 개인 기후에 맞게 엑티베이터와 글리세린으로 농도 조절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거 세포장 뜯는 느낌 좋아요 이거 이름이 풍성껌 파티거든요 약간 풍성껌 만지는 느낌 빠블벌퍼틴 버블벨 커 떼어 오우우 대박 껌껌 오 대박 완전 재밌어 자세가 지금 제가 마이크를 교환 백허그 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마이크와 핸드폰을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백허그 당한 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티에는 좀 초보자분들이 만지기 좋은 것 같아요 손에 잘 안 붙고 잘 안 놓거든요 좀 더 쫀득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퍼티 슬라임 재밌는 거는 이거 자르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위를 들고 왔는데 이게 마이크가 제 입 앞에 있어가지고 남긴 일 하나 모르겠다 아니 지금 제 앞에 팔이 하나가 왔다갔다 그리는데 벼룩팔이 아 신경 써 죽겠네 날이 풀리니까 바로 팔이가 왔다갔다해요 아 이거 되게 좋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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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껌 짠 그 다음은 과일 연유 범벅 프루트 연유 믹스 이거 만져볼게요 이런 슬라임 꺼낼 때 이런 슬라임 꺼낼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꺼내줘요 꿀팁 너무 귀엽다 과일드 사과 딸기 수박 용과 바나나 포도 키위 레몬 또 뭐있냐 아까 딸기 연유 그 전체는 조금 탱탱했는데 요거는 딱 좋은거 같아요 잘 늘어나고 향은 뭐지 여러가지 과일향 모르겠다 액티베이터 한번 뿌리면 더 좋을거 같아요 저는 좀 손에 붙는거를 별로 안좋아해서 이거는 개인취향인데 저는 좀 손에 안 붙고 차라리 댕댕한걸로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런 토핑밥 슬라임 안 만진지 오래됐는데 되게 재밌다 여러분 슬라임 영상 보다가 용어라던가 모르겠는 멘트가 있다면 댓글에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과일 과일 저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게 다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긴 한데 좀 씨 없는 포도 이런게 좋은거 같아요 심은거 심은거 해야되는건 좀 싫어요 수박같은거 씨가 싫어요 씨가 씹혔을때 뭔가 느낌이 불쾌해 다음은 피치동통젤리 잘 보면 여기 밑에 복숭아들이랑 낭고가 있어요 아 이쁘다 어 이쁘다 썸네일 해야겠다 이걸로 썸네일 해야겠다 약간 어 액괜 감성 내려온다 내려온다 슬라임 내려온다 이걸로 썸네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통 안에서 손을 하는걸 통구기라거든요 저는 통구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느낌이 좋아요 이건 약간 복숭아향 약간 기뿌루향 약간 기뿌루향 너무 너무 예뻤다 너무 예쁜 애에요 너무 야부네 이 클리어를 처음 만질 때의 그 쾌감 너무 좋다 일단 저 침놈의 복귀 이 슬라임 새로운 슬라임을 처음 만질 때의 그 쾌감 그 행복감 그건 특히 클리어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리어는 한 번 만지면 좀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질 때가 제일 투명해요 여러분도 슬라임 만지고 저와 같은 행복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슬라임 만지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재밌어 예전에 엄마가 슬라임하는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끊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직 6개나 더 남아가지고요 6개 빨리만 떼 볼게요 자 요거는 기위크러쉬라는건데 당연히 기위향이겠죠 전 기위향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기위는 그렇게 안좋았는데 오우 빡빡해 오우 빡빡해 건더기가 많이 들어갔나봐요 와우 이거 진짜 직하다 이거 소리 대박인데 대박이죠? 대박이죠? 우와 우와 이 쾌감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최젤 이번에 받은 것 중 이게 제일 재밌네요 와우 와우 백지익스 저는 영상 촬영할 때 20분이 최대 30분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넘어가면 넘어가면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약간 제가 ADHD 느끼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채막을 달아야겠어요 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라 퍼티 이거 뜯는거 너무 좋아요 느낌이 이게 바로 명품 언박싱 할 때 그 느낌인가 저는 슬라임 언박싱 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 요 대박 여기는 투명이고 여기는 안투명이에요 섞으면 과연 어떤게 나올까 너무 두근거려 예쁘다 오우 대박 너무 예쁘잖아 날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와 이건 진짜 실물 안 담긴다 너무 예쁜데 와우 약간 메탈릭한 느낌 약간 메탈릭한 느낌 좋네 아까 그 봉선검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죠? 좀 더 기쁘 소리가 센 느낌 고로한 매력이 있네요 아 자꾸 카메라를 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차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거는 당근밥 이렇게 밑에 보면 당근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뿌려줄거에요 오 귀여워 소 큐트 오우 베리 큐트 오마이갓 와우 알러뷰 요것도 있어요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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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음 영상에 출연시킬게요 요 말랑이는 약간 숭어인데 초등학생들도 보는 채널이란 말이야 멈춰 이거 진짜 밥알처럼 생겼죠? 약간 녹은거 같아요 이거는 액티베이터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짜잔 당근밥 소 큐트 실제로 당근밥이 있다면 먹고싶지 않지만 오마이갓 된장고 된장고를 끄고 왔습니다 암튼 실제로 당근밥이 있다면 먹고싶지 않지만 슬라임은 너무 귀엽네요 저는 이렇게 음식 컨셉의 슬라임이 너무 귀엽네 저는 이렇게 음식 컨셉의 슬라임이 너무 귀엽네 진짜 보석파처럼 생겼다 보석파 아이스크림 아시죠? 보석파 향인가? 약간 밀키스 향랑인가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건 제가 뚜껑을 살짝 열어놔서 그런지 위가 살짝 굳었어요 잘 섞어볼게요 이건 좀 농도가 많이 단단해서 자르고 놀아야겠어요 자르고 놀아야겠어요 소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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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브런치 연유 범벅 완전 달콤한 빵냄새 나요 달달한 달달구리한 빵냄새 우왕 귀여워 치즈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아몬드 바나나 크로와상 키위 달기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사랑해 전 정말 슬라임을 사랑하나봐요 오잉 정말 힘들어 오잉 와우 오잉 으어왉 통통삼 돈을 정말 체력이 없어 예전엔 한 번에 50개씩 촬영하고 그랬는데 50개는 오바고 한 30개씩 정말 그땐 젊었네요 마지막 이건 수박인가? 용과인가? 수박 있지 않을까요? 빨간색인가? 아 예쁘다 같이 놀래? 예쁜 애가 좋아 캬아 짱 예쁘다 완전 예뻐 오 예쁘다 소 뮤리풀 이렇게 막 ASMR보시면은 한 시간 촬영하시는 분 있잖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 숨소리를 몰아서 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숨 이렇게 몰아쉬고 그거는 편집으로 컷트컷트 하기 때문에 만약 찍은지 30분이 넘었는데 아마 편집하면은 한 20분 정도 될 거예요 반은 거의 반 날아가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촬영하면서 특히 저는 입소리를 많이 내니까 고런 고충이 있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조금 힘든데 암튼 감당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여다가 아홉 열 열 열한 개의 슬라임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끝까지 본 사람 있으면은 카퓨러에 찐 펜으로 인정할게요 카퓨러에 찐 펜으로 인정할게요 내가 봐도 너무 재미이다 이건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슬라임 만들면서 힐링하는 건데 여러분들께 팅글을 드렸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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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